오! 아! 아! 으! 아! 아! 오! 아! 병! 오! 오! 아! 밀잖아 이런 미친! 제가 웬일로 마듀말고 도전적인걸 가져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올리업 일단은 설정을 다 끝냈구요 한번 궁금한데 잠시만요 이거 다시 이거 설정을 최고로 높여놓고 하면은 어떻게 될라나? 터졌다 하하하하하하하 오오오오오 고! 허! 거...거는중이였니? 됐다 여기 침대로 올라가는건가? 잠깐만 오우씨 깜짝이야 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옥 한 번만 더 뛸게요 좋지 오? 잠깐만!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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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봐 어? 다시 뛰어서? 잡아 잡아! 어? 됐다 어이C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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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 흐흫 아 무슨 까비에요 까비는 오 잠깐만 이거 잡을 수 있지? 됐다 다음 옆으로 딛고 저게 발판이에요? 아니다 저거는 딱 봐도 잡아지겠지? 그냥 걸어가면 그렇지 요지 잠깐만 이거 맞아? 잠깐만 이거 맞아? 으야! 오오 오 되는구나 다행이다 어흡에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맞죠? 할아버지 집 맞죠? 간성이 있어 밑에 와 아이씩 아이씩 아니 이 게임 왜 관성이 있어 아니 관성 있어야 되는거 맞아? 타고있으면 되나? 아니 타고있으면 되는거 아닌거같은데 딱바도 오오호씨 타야되는거예요? 아니 그 내려가길래 아닌줄 알았는데 아아하 저거를 지금 밟아야되요? ㅋㅋㅋㅋㅋ 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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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일단 될거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된다 생각보다 가깝네요 약간 보는 것보다 약간 사물이 가까이 있긴 해 나 지금 뛸 때마다 약간 수명 줄어드는 느낌 뭔가 뭔가 쉽게 가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내 수명이 좀 줄어드는 느낌 태초마을이야 준비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길이야 2단계 길 아 잠깐만 이거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오! 오! 아아 왜 관성이 있어가지고 이씨 얘도 뛰고 오오오! 와! 여기는 어디고 난 어디오오오오오오! 잠깐 잡아 봐, 잡아 봐! 뭐가 난띠 잡아봐! 됐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죠? 게임이 심장이 안좋아요 흐흑 아흑 침대에 오우! 잠깐만 요오오 이거 침대, 안 들어가지는데? 네 잠깐만... 후진 후우진 후우진 됐다 다음에 아 그래 아까 여기도 맞아 여기도 침대 하나 있었어 가봅시다 어림없는 소리 저기가 침대고 여기 아까 침대 안쓰는 곳이네요 어디야 어디여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 아니 길이 왜 이따위야 여기 와악 와악 잠깐만 하 진짜 안착하지? 그렇지 믿고 있었다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곧 오 되는구나 역시 잠깐만 어디로 가니? 히힛이 히힛이 힛이 개새끼야 어 되겠다 되겠다 되겠지? 이거 되지? 이거 되지? 오 오 나이스 네 번째 공장을 향해 갑시다 다섯 번째라고요? 히힛 아냐 네 번째야 그 다음에 여기 됐고 여기서는 안 떠...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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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는 떨어진 적 없다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떨어지네 아니 심지어 말하던 도중에 떨어졌어 힛 저기 저기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는 침대 쓰는 게 더 나아 히힛 이 솔로가 참 있어서 다행이에요 힛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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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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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아 저기요 그거 박는건 좀 아닌거 같애 앞에거 잡아! 멍청어! 천장에 박을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휴 좀 걸렸네요 다섯번째 공장입니다 나를 좋은곳으로 이끌어줄거라고 믿고있어 일단 넘어가고 어디가니? 얘 어디가니? 아니 나 지금 드론 처음이 든거거든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사람 올라가있으면 내려가니 혹시? 그렇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 점프 그렇지 생각보다 쉽네요 500Ie 어! 잠깐만 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뭐야? 슬픔부금 나오지마! 슬픔부금아 나오지마 제발 오케이 떨어지면 된다 떨어지면 된다 떨어지면 괜찮아요 떨어지면 괜찮아요 아~~ 내눈XX 아 그니까 지금 그러면 이거 안타면은 지금 이 눈뽕이 나를 저기서 공격한다는거네? 착지 착지! 됐스 어 얼마를 스킵한거야? 여러분 침대는 위대한거에요 사람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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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간떨어지게 아니야 간떨어지게 아 제작진 개쉐이들 진짜 잠깐만 잠깐만 나 길이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착각이죠 천천히 하면 뭐 던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약간 자기암시같은거야 천천히 하면 뭐 던질 수 있어 누가 자전거 여기 갖다놨어 누가 자전거 여기 갖다놨어 누가 주차를 저렇게 해놓은거야 이거 맞아?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천천히 하면 뭐든 할수 있어 괜찮아요 아아 우와 어차피 밑에 롤롤롤롤롤롤롤롤 오 됐다 조급히 하지말고 꺼를 잠깐만요 키리위 잠깐만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잠깐만 이 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거 맞아? 원숭이가 될거 같애요 되는구나 이게 되네 아 여기 사다리 못하지 너무 당연하게 사다리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하게 사다리 탈 수 있을 것처럼 돼있어 이게 엘리베이터 아 엘리베이터네 설마 여기로 뛰라고 괜찮아요 점프 아 이거 뛰어뛰어뛰어뛰어 됐다 뭐야 중간 꼬린이라고요 이게 이게 중간 꼬린이야 사람을 원숭이로 만드는 게임이야 아니면 내 비명소리가 이래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무서워 아니 이거 왜 꺾여있어 미쳐가지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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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왜 갑자기 뛰고 다녀 왜 갑자기 뛰고 다녀 길을 잃었다 어 침대다 침대는 답을 알고 있을거야 이거 해리포터 그거 아닌가 그리핀도우 야 근데 해리포터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거야 천천히 와 진짜 렉이야 렉이 무서워요 이거 맞아? 맞겠지 봄 오 아 아 으 아 아 오 아 병 오오 밀잖아 이런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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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한번 떨어질것 같긴 했었어 어디로 떨어지냐 가면 되지 잡을 수 있는 님 아니 이걸 왜 못 잡아 아 예수님 쪽으로 뭔가 발판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머나 어 어 쓰리게임 쓰리게임 아 배에 힘줬더니 배아파요 어 배 땡겨 아 하 왜 점프를 못하는건데 여긴 어디야 왼쪽 왼쪽 아니 오른쪽 그렇지 아 미친 그걸 왜 어디로 가야 하 하 하 하 와 진짜 급격하게 하기 싫어진다 정말 다행히 아직 퇴초로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참 다행히 흫 아까 풍차 밑이라고 해야되나 그 침대가 다 보이는게 있었거든요 그 침대가 와 잠깐만 왜 뛰어 이 뻥쳐 나 점프키 누를 적 없어 미친 저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